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브랜치 part 2 입니다. 첫번째 주제는 3-way merging 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께요. 3-way merging은 이렇게 두개의 브랜치를 합치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패스트 포워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두개의 브랜치를 합치는 과정을 볼겁니다. 마스터 브랜치와 크레이지 브랜치를 합치는 과정을 볼거에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이지 브랜치가 여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마스터 브랜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교재 내용을 보죠. 교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체크아웃, 크레이지로 체크아웃을 하고 그런 다음에 체크아웃된 크레이지에서 merge must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넣어있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git 체크아웃해서 크레이지로 가고 그런 다음에 크레이지에서 git 그전에 파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git-checkout must 파일 보시면은 must는 style.css라는 파일이 지금 보이죠? working directory에 있고 그리고 blue html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index html도 있고 range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크레이지 브랜치로 가게 되면은 style css는 없고 대신에 rainbow html이 있어요. 레인보우 html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index html에서도 지금 이전에 보던 내용과 좀 다르죠? must의 경우와 지금 우리 크레이지 브랜치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링크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must로 가서 must로 가서 must index html은 head에 링크에서 style css라는 링크가 있죠. 그죠? 그리고 style cs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레이지 브랜치에서는 css, style css가 없고 또한 거기로 연결되는 링크도 없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서로 파일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파일 구성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크레이지 브랜치에는 레인보우 html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 레인보우 html은 이전에는 없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레인보우 html에 연결되는 링크가 좀 있지 않나요? 여기에? style... 그래서... 없군요. index html도 레인보우 없죠? 네 없군요. 일단 레인보우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는 상황이에요. 레인보우 html이 없나? 어... 링크 없나? 없었나? 일단 없습니다. 고. 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는 그레이지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레이지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 마스트를 merge를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git merge master를 해야 되는데. 이때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마스터도 어... 크레이지와 갈라지고 난 뒤에 두개의 커밋이 만들어져있고. 그죠? 세개의 커밋이군요. 세번째 커밋까지 나아지는게 되었고. 크레이지 역시도 이 마스터로부터 빠져나온 뒤에 하나, 두개의 커밋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딴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딴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둘을 합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패스트 포워딩은 안되죠. 패스트 포워딩은 어... 새로 이 커밋이 되는게 없을때. 어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새로 커밋한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패스트 포워딩 앞으로 그냥 쭉 바로 직진 코스로 가는거죠. 그런데 지금 같이 이 두 갈래로 나눠져서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했을 때는 이런식으로 칠합니다. 그림이 나와있죠. 1, 2, 3번 커밋. 세개의 커밋을 가지고 하나의 커밋을 만들어내는거에요. 분기되는 시점의 커밋과 분기되고 난 뒤 각 브랜치의 최종 커밋. 2번과 3번이죠. 이 세개를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커밋을 만들어내고 이 커밋이 새로운, 지금 뭐에요? 크레이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크레이지잖아요. 크레이지 브랜치의 최종 커밋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마스터는 여전히 그대로 마스터로 있는거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그냥 마스터에서 크레이지를 merge를 하면 되지. 왜 굳이 크레이지로 와서 마스터를 merge 하는지.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master 하고 하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뭔가 만들어지죠. 보다시피 이렇게 무려 5개나 구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merge changes 레인보우 html이 merge change 로 되어있고, 그런 다음에 stage the change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러니까 changes 가 아니라 stage the change 로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죠? 이것도 위치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changes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stage the change에 이 부분들이 있는지. 그죠? 그리고 표시를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표시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면 얘들은 change 로 내려오고. 그죠?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시 stage도 change 로 올라가게 되는 고생이죠.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 있던게 사라져버렸네. 자 해서 commit을 했습니다. commit을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됐나요? 크레이지 브랜치에서 새로의 한 암호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구성이 됐죠. 마스터는 그대로 마스터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왜 크레이지로 옮겨가서 마스터를 merge를 했는지 이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목적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스터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크레이지 브랜치에 있던 내용만 마스터에 새로 변경된 사항을 적용해서 새로 구성을 하는게 된 겁니다. 마스터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크레이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버리든 어쩌든 간에 마스터는 그대로 두고 지금 크레이지를 별도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니까 아직까지 크레이지 브랜치에 있는 내용을 마스터에 반영할 준비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마스터에 언제 반영을 하나요? 내가 이러한 기능들이 확실하게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마스터에 반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 그럴 시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진행을 한 거에요. 만약에 우리가 마스터에서 크레이지 긴 멀지 마스터가 아니라 마스터에서 긴 멀지에 크레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크레이지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마스터에 자동적으로 다 반영이 되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그죠?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마스터에요. 마스터는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이어서 다음 주제. 몇 가지 예제가 나와있습니다. 이 예저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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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